사진을 찍어준다. 저한테 팔경찌. 찔레. 티켓. 네. 네. exert Hertz 음от투. 이건 Autos Hoy. 안녕히 계ppings. 한자umbling 맞추시는 분이 там라는 걸 보여주시죠? Directory,emitic 스포스터 자체가 감기 안 У cuidado.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기여라 둘 셋 사진에 돌아오셔서 확인은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끼리마다 너무 좋아 멋지다 더 좋아 더 좋아 다들 크리스탈로 갔거든 그래서 내가 이게 1회끼리만 타게 해주는 거 아니겠지? 그건 아니고 꼭 그런 건 아닌데 저게 뭐 둘이 커플이 타는데 뭐 와 참아야 베리 베리 안녕 아빠 건드렸다 이봐요 베리야 맘이 지금 말해 맘이 지금 말해 이게 북한민국이야 우리는 중에서 맘이 지금 말해 맘이 지금 말해 2킬로미터가 우리 쪽이고 이 구간에서 2킬로는 저쪽으로 가고 그래서 여튼 와 엄청 많다 우리 맡았어 완전 장난 아니죠? 베리 봐봐 베리 형 이모 봐봐 베리 그래 걔 친구 맞지 너 와 언니 봐봐 베리 좀 웃고 있다 너무 너무 좋아 너무 인조해 미유 유 뭐라고? 또 미유를 자기가 인조해하고 싶대 알았어 와 엄청나 저거 철만은 달린다 저게 끊겨있는 거야 봉지야 저게 못 달리고 있는 거야 봐봐 저 철교는 썩은 거지 어 오 장난 아니다 이렇게 하면 뒤에 보이겠지? 나도 셀카로만 셀카로만 보이겠지? 셀카로만 보이겠지? 어 너는 살이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면 딱 이해가 된다 응 응 이렇게 릴살빌 여기 있는 릴살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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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릴살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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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의 민화에 있는oressaal 이게 무슨 민화에 있는지? 응? 이게 무슨 민화에 있는지요? 네, 민화에 있는 Ж분이 아니라 우리 민화에 있는 지지 와, 문야! 여기는 상쾌 point 여기? 여기가 장도까지 바다바 문야 인수면 한국에 있는 한국도의 민화에 있는 성장은 어디? 우리 잘 있던 거에요 마저. 저쪽에 더 가까운 서울 여기가 더 가까운 서울 여기가 더 가까운 서울 그래서 왜 우린 케이블카를 하는거야? 우린 도로스코리아? 우린 도로를 갈거에요 네, 앞으로 갈거에요 여기 너는 도로를 갈거에요 우린 도로를 갈거에요 우린 도로를 갈거에요 네 네, 그런데 바로 갈거에요 우린 도로를 갈거에요 몇몇정도 저기도 두명만 탔어 저기 가서 멈추나? 저기서 두개 볼 때가 있어 하나가 그리비스 뭐고 하나는 갤러리 되게 공궈되는 장소에 들어갈거야 각각 5.7분이라고 내가 블로그에서 봤거든 봐봐 여기 지뢰 여기 마인 이런데 가서 내려가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아 이것도 봤어 바람개비로 만들었대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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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이렇게 언니 가방 좀 챙겨줄줄 여기 밑에 레드 티켓 넣어가지고 봉주아 이리 나가야 해 이리 나가야 해 자, 여기가 전화가. 하늘은 자동차가 던져나가. 선교사는 한 번 더. 자, 여기가 전화가. 탑승을 원하시는 분들은 반대편으로, 이따가? 이따가자. 차. 터피라떼. 여기도 이따가. 어, 어. 관람 방향, 오케이. 삼촌 옥상 전망대가고 공호미 제2전망대. 가라. 사람이 만져 갈래? 가리 Mudla? 살살할수 있어? 응 갈수 있겠지. 대리야! proud of you! Yes. esemp crap.. bumped up. спиной 몬 Get hing Sab Who Am 보라고 포옹 이가 다리의 달리지앉아? 아들, 뭐지? 여기가 다리의 가려나가! 이 가려나? 다른 가려나? 여기가 다리의 가려나? 여기가 다리의 가려나? 네 이 가려나? 여기가 크단 말이야 그 표에 곤돌로만 타는게 아니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까지 포함된 거라 당연히 그렇게 행거라 가서 볼까? 페리 가서 보자 너무 좋아요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오우,더 죽어 오! 오케이 고춧가루